아 397 11탄 구하기 더럽게 힘드네 완료 했죠 오로우 모피를 갖고 있기 때문에 78 85 오케이 아폴로우 우주계획을 합시다 뭐 터트리든 안터트리든 큰 차이는 없으니까 대기하고 있을게요 고고하기나 발굴해야지 3국지 11 파워업 키트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어? 모가디쉬와 우호관계를 맺고 우루를 그냥 지금 지금 얘는 여기가서 사적지 개발을 하죠 사적지는 두개 사적지는 두개 사적지 아 아 고이 아니야 12탄 12탄 파워업 키트는 별로인거 같고 13탄은 지금 한글판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거니 아 넌 또 뭘 그렇게 바라는게 맞니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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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협정 SS 동면실 완성 182탄 돌아올 ᴨᴨ ᴨᴨ ᴨ ᴨᴨᴨ ᴨᴨiğᴡ ᴨᴨᴨᴛ 화ᴨᴨᴧᴈ 미래가 보인다 내 시간을 땅에 버리고 있는 내 미래가 보인다 가봅시다 그래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니까 내 미래는 보이지만 내 미래는 보이지만 내 미래는 보이지만 내 미래는 보이지만 뭘 선택하는 의미가 없겠죠? 헌법 1조 2학년 뭐가 잘 맞아? 잘 맞기는 대체 어? 초점을 이루는 초점을 이루는 그냥 뭐랄까 한 20턴을 이거 뭐야 네 오늘도 신난이 됩니다 뭐야 저거 얘네들 뭐야 얘네들 지금 인도국가와 전쟁중이잖아 인도국가와 전쟁중이잖아 Golf 飢기 전쟁이야 이젠 전쟁뿐이야 예술기금이라니 나는 반댈세 아직 몰라 구애말 구애말 투아웃에 찬스가 있어 구애말 투아웃에 지금 찬스가 있어 안해! 요청 안해 너 따위에게 행복하지 않다 26 수마이 형 살아계시우? 석유는 살만혀? 지금 내가 이 짓을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다 26 26 아우구스투스 오케이 아우구스투스 13 그래 구애말 투아웃에 투스가 직구를 던졌는데 나는 타석에 누워있다는 거 아아아아 너무 적절해 이씨 너무 적절해서 반박할 말이 없다 나의 상황을 너무 적절하게 표현해주고 있어 하지만 난 포기를 하지 않는다 포기를 모르는 남자 포기하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겠어 포기하지 않겠어 턱 Hip 조절이 통제 투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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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기하지 않겠어 전쟁을 준비해라 질서 아즈텍이지 질서 아즈텍이 질서를 찍었어 몰라 몰라 나도 아폴로 계획 찍었어 일단은 고등탄도학 다음 턴에 나와요 아즈텍이 질섭이 그는 당신의 짓을 받을 수 있도록 하죠 이 조사는 이 조사의 영향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쓰면 돼 알루미늄이 필요해 살 사람도 없어 석탄을 적대적 치킨 왔어요 치킨 차가운 치킨 치킨 에스에스 추징기를 뽑을 알루미늄이 없다 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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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데 이 문화한 그 문제는? 3 케이프타운 7 케이프타운의 쿠데타 가능하겠는가 191턴 888 SS 추진기를 위한 알루미늄이 없다 다들 날 싫어해 나를 좋아하는 아우구스투 쓰는 알루미늄이 남아있지 않아 나에게 호의를 가진 도시국가에도 알루미늄은 없다 석유밖에 없다 석탄도 없다 석탄은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난 이 게임의 끝을 보고싶어 그 끝을 확인하고싶다 으악 으흐흐흫... 야, 넌 내 밑에 있는 놈이야. 넌 나보다도 밑에 있어. 나보다 밑에 있는 녀석이야. 나에게 과연 희망을 가져다줄 정책이 나올 것인가. 이재물 threads 나는 나에게 투표를 하겠어. 2. 3. 4. 4. 5. 7. 8. 11. 12. 13. 16. 16. 17. 18. 20. 20. 21. 21. 21. 21. 22. 21. 23. 24. 24. 24. 28. 29. 지금 9회말 투아웃의 기회가 무엇이 있냐면요 아우구스투스를 막으면 그 다음은 제가 2등이거든요 제가 2등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로마의 지금 우주개발 계획만 막는 방법을 찾으면 돼요 그럼 제가 기회가 있어요 어떻게든 그쵸 전쟁을 거는 거는 자살행위고 전쟁을 거는 건 자살행위 다른 애들이 전쟁을 걸게 만드는 것도 큰 의미는 없어요 지킬 거 다 하면서 할 수가 있거든 지금 아우구스투스는 그런 방법을 제외하고 그런 방법을 제외하고 로마에 핵을 쏠 우라늄도 없어 아 땅이 노이반 슈타인 성이 완성이 됐네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땅이 구려도 너무 구린 게 석탄도 없고 우라늄도 없고 그렇다고 원유 하나 있고 알루미늄 하나 있고 사막에 사막에 사막인데 알루미늄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 건 좀 충격이에요 개인 방송으로도 먹고 못 사는 중 아 테오도라 이 개가 굶고 살고 있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집에는 들어가죠 이사벨라가 지금 나한테 꼬리를 신것처럼 보이죠? 이사벨라가 이사벨라 이사벨라가 가능성이 없는 역사 야 이년아 그러게요 우리 치킨 하나 시켜먹을까요? 치킨 하나 시켜먹기로 했습니다 주말이니까 국제우주정거장은 뭐야? 이거 안된다 이거 절대 안된다 이거 절대 안된다 이거 절대 안된다 그냥 깨겠습니다 반드시 오늘내로 오늘내로 깹니다 까악 일단 나 이 게임을 끝내고자 두번째 게임에는 나 자리 골라서 할래 안되겠어 내가 실력이 없는거 인정 실력이 없으니 자리는 골라서 해야겠어 자리는 땅이 좋은 곳으로 고르고 골라서 고르고 고르고 골라서 할거야 리스타트 인정이죠? 네 리스타트 인정해줄거죠? 이번 게임은 물건너갔고 오케이 일단 망할때까지 해봅시다 핵 날려 이씨 국제우주정거장 찍어 통과됐어 국제우주정거장 그 와중에 또 통과됐어 이씨 맹세할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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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옆집 아저씨 스타팅만 5시간씩 타코오페로 이렇게 있고 기대란 누구요? 5시간 동안 스타팅만 찍는게 누구요? 하하하하하하 아냐 난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 게임 사실 물건너갔다고는 생각하지만 포기하지는 않았어요 내가 포기했다는 말은 하지 않았잖아요? 물건너갔다고만 했지 선전포고? 상관없잖아 간디가 어딨는데 간디가 어딨는데 나 3등 했어 다행히 3등을 했다 아이씨 국제우주정거장 불가사이를 지금 아우그스투스한테 주면 어떻게 이 멍청한.. 아 근데 진짜 아깝다 2등 할 수 있었는데 이거 다 알루미늄이 있어야 되는거 아닌가 이거 다 알루미늄이 있어야 되는거 아닌가 알루미늄도 없고 석탄은 마이너스 4고 아아아아아앗 크흐 얘네는 전쟁을 왜 나한테 걸었으며 시가제는 누굴까 전쟁 다 전쟁 걸렸어 아아아아 몬테수마형은 또 사라졌네 그 와중에 아아 어 알루미늄을 제공해주네 베리굿? 오 이건 베리굿이다 이거 진짜 베리굿이다 오 저거 진짜 베리굿이다 알루미늄 없었는데 잘됐다 아아아아아 으흐흐흐흐흐흫 예 지금은 팥수방이 팥수방이 지금 제일 활발해요 이 야밤에 치킨 뜯으면서 신난히도 한번 해내봅시다 기술자가 나와줬네요 일단 대기시켜두고 정책을 이거는 기술자로 완성시킬 수가 있죠 오케이 한 번에 터뜨리는 거를 한번 해봅시다 그치 새벽 1시부터 움직여 진성 팥수지 오케이 기술자 두기 한 번에 터뜨려서 일발 역전을 노립니다 지금 두개는 한 번에 터뜨릴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러면 내가 지금 만들어야 될 거는 SS 추진기 3개 SS 조종석 하나 동면실 하나 엔진 하나잖아요 하나 둘 셋 여섯 개잖아요 그러면 네 개는 개발을 하고 나머리 두 개는 터뜨리는 거예요 그럼 일발 역전?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얘네는 지금 내가 아아아아아악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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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아아아아어 205톤에 끝났네요 205턴이에요 오늘은 자 치킨 주문하셨나요? 자 1차 1차 실패 켠김에 클리어 갑니다 켠김에 클리어 어 좋다 켠김에 클리어 갑시다 2회차입니다 끊어갈까요? 네 끊어갑시다 바로 돌아올게요 네 끊어갑시다 감사합니다.